제 26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본상 수상자는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뭐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 최강 아이돌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2집 린스는 빌보드 200 차트의 진입이에요 한국에서 최초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를 오늘 올렸다고 합니다 자 곧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나온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 자 수상수감 들어볼까요 올해 1월부터 정말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희 방시혁 PD님을 비롯한 빅히트 애턴테인먼트 가족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음악 만들어주시는 피독형 그리고 도영이 형 그리고 준상이 동혁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번 저희 앨범 제목처럼 제목 윙스인데요 저희에게 날개를 달아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2017년 아 2015년에 진짜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고생이 많았는데 2017년에는 좀 더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저희가 뮤직비디오 상이랑 댄스 퍼포먼스 상을 받았었는데 룬패스 감독님 항상 좋은 뮤직비디오 찍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찬디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미 사랑합니다 아미 사랑합니다 아버지